대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이 앱 현대화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리스 우선 방식이고 또 하나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기업들이 기술 내재화를 중요시해서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버네티스 오픈소스 생태계의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기도옵스와 같은 고급 패턴을 실행할 수 있죠. 다만 방대한 오픈소스 도구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커뮤니티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아서 학습 비용이 높습니다. 서버리스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우선 당장 비즈니스 성과가 중요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는 곳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리스 전략을 취하면 인프라 보안, 네트워킹, 운영 자동화 등을 깨아릴 수 있고요. 또 이미 잘 구축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죠. 어느 한쪽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행사에서도 서버리스와 컨테이너, 특히 쿠버네티스 도구를 각 트랙에 배치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프로젝트에 따라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리스라는 것이 개발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 운영에 신경 쓰이는 부담되는 작업에서 벗어나서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추구한다면 서버리스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해도 꼭 해야 하는 운영 작업들,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하도록 하고 개발팀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컴퓨팅 연결부터 요즘에는 메시징, 모케스트레이션 같은 다양한 작업도 서버리스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규모의 경제와 확장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누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데이터독이 2022년에 발간한 서버리스 리포트를 보면요. 클라우드 활용 기업의 50% 이상이 서버리스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설치가 그리고 관리가 불필요하고 또 사용량 단위로 확장을 하고 또 지불하고 그리고 내장된 가용성, 내결함성, 서비스 통화, 보안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 딜로이트의 서버리스 TCO 레포트를 보면 AWS 서버리스를 도입한 기업이 개발 시간의 평균 68% 단축되고 또 총 소유 비용도 최대 57%까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일단 서버리스 하면 컴퓨팅을 먼저 떠오르죠. AWS 람다는 서버리스 컴퓨팅에 효시가 되는 서비스로 2014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벤트에 따라 그때그때 실행하는 함수 코드를 요청할 때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하는 이벤트 중심 애플리케이션 같은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람다는 매달 10조개가 넘는 요청을 처리할 만큼 확장성이 높습니다. 컨테이너도 서버리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AWS 파게이트 서비스는 ECS와 EKS 모두 지원하는데요. 종량제 모델을 통해서 인프라 관리에 따른 운영 오버헤드를 줄입니다. 이 파게이트는 포트에서 수신 대기하는 기존 웹기반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현재 AWS 서버리스는 컴퓨팅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개발 및 로깅 등 애플리케이션 모든 영역에서 강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하게 통합 및 구성을 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AWS는 개발자들이 올바른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이를 프로덕션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죠. 이제 처음부터 서버리스 컴퓨팅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가용성과 확장성을 염려하지 않는 천만 사용자 아키텍저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AWS 서버리스로 구성된 천만 사용자 아키텍처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시면 30분짜리 영상을 통해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서버리스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비동기 방식은 응답성을 향상하고 또 의전성을 줄여주죠. 또 이벤트 라우팅은 이른바 펍스업 방식의 데이터 처리로 프로듀서와 컨수머 사이에 추상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스토어는 이른바 큐잉 방식으로 서비스가 처리가 완료가 될 때까지 데이터를 모아뒀다 처리해주는 것인데요. 잘 알려진 AWS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이들 방식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API 기반 디자인은 각 기능이 동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은 또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 기능이 실행될 때 다른 기능을 호출하고 완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고 싶다면 복잡성은 더 증가하게 되고 또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벤트 버스에서 규칙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이벤트를 자기한테 딱 해당되는 이벤트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의존성이 굉장히 아주 약하고요. 새로운 기능을 추구한다 해도 기존 기능과 의존성하고 관계없이 추구하면 되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미국 가보신 분은 타코벨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데요. AWS 람다, 이벤트 브릿지, 스텝 펑션 서비스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팬데믹 기간에 주문 및 배송에 대한 급증하는 소비자 수요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배포하는데 2주면 충분했고요. 시간당 최대 30만 번의 주문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고 쇼핑몰은 이벤트 중심 설계로 서버리스로 또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리인벤트 발표를 보면 2017년에 모노리스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쇼핑몰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로그인, 장바구니, 주문, 지불, 배송 등 모든 작업이 이벤트 기반의 메시지 큐와 랍다 함수로 리팩토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데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버리스 프레소라는 서버리스로 아키텍처로 구성된 이벤트 기반 커피 주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WS 서버리스 팀이 만든 건데요. AWS 린이벤트나 서밋 행사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커피 가게입니다. 이 가게에 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커피 주문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커피 종류와 수량을 체크하고 주문을 넣으면 바리스타가 보는 화면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주문 대기가 되어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리스타가 주문을 확인하고 커피를 만든 후 대기한 사람을 호출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버리스 프레소의 아키텍처입니다. 맨 먼저 오른쪽 프론트엔드는 휴대폰 주문 앱, 디스플레이 화면, 바리스타용 앱, 크게 세 가지 앱이 앰플리파이 서비스에 호싱되고 있습니다. 주문이 일어나면 API 게이트를 통해서 주문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또 이벤트 브릿지에 이벤트가 전달이 되면 이벤트 규칙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호출하게 됩니다. 원하는 기능을 순서에 따라 실현을 하고 또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결과를 개시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하루 천 장의 커피를 주문 처리할 때 비용을 보니까 0.5달러 안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별 무료 용량이 프리티어 서비스를 쓰면 무료로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아마 현실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핸드온 렉 가이드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